아 어디 지셨어 안녕 우리는 쇼콜라 아 쇼콜라 바닐라야 오늘은 내가 성경이야기를 읽어줄거야 그치 응 오늘은 뭐 읽을 차례지 어 그러게 잠깐만 찾아볼게 아 어 뭐 읽을 그러면 오늘은 The Brave and Beautiful Queen The Brave and Beautiful Queen 이라는 히러기를 읽어줄거야 야후 재밌겠지 Esther Esther was the Queen of Persia Even her husband King Xerxes didn't know her secret Esther was Jewish Esther's cousin Mordecai worked at the palace and looked out for her em 뭐 으아 어 정리 아 야따 아 으 음 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게 에이 얘들을 자르고 있었어 어 언니 지금 싹 하려고 있었어 네 안녕하세요 전 가있어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게요 얘네가 잠깐 나와서 어 맡아주고 있었어요 제가 좀 늦었죠 안녕 그럼 안녕 네 에스터는 왕비 였어요 근데 어느날 아니지 어 같이 있기를 어 근데 어 에스턴 에겐 비밀이 있었어요 음 자기가 이스라엘 사는 다른 나사인걸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하고 모즈카이도 일하면서 지켜보았어요 oh 계속 이거만 방지 뜨네요 어 헬맨이 나오자 모두 다 절을 했어요 하지만 모드카이 모드카이는 절을 안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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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 하이마는 죽을려고 했다. 그렇다. 맞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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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바꾸라고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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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표지를 두고 받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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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이아몬드를 봐줬어요 에스터들은 애스터들은 열심히 결정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왼쪽으로 갔어요 왼쪽은 그녀의 아름다웠고 외치에 이끌어 그녀의 아름다웠고 어떤 어.. 왕이.. 어.. 아.. 에스덕.. 라.. 음.. 헤이맨 애랑 같이 솜슈링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오.. denene 많이 이렇게 때문에 보석이 있네요. 에스비 하마는 아니고 그냥 하마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일까 3번도 아니죠 절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 그러니까 2번이에요 그럼 왕의 임비테이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헤맨이 카카오톡에 갔어요 헤맨은 십자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모드카이를 십자가에 걸려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토달 땅을 받고 헤맨은 궁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녁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헤맨은 궁전이 영원한 책을 다닐게 헤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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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떤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하고 내, 내 사람들도 다 죽이려고 하고 하고, 네, 하우촌 모데카에도 죽이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왕이 화나가지고 헤맨, 하만을 가물에 가주라고 했어요. 아, 계속— they are greeted with a great feast which they observe to this day. 아! 그래서 하만이 모티카이를 하려고 했던 거기에 하만을 걸음 했어요. 그래서 하만은 뭐 애써 덕분에 어두운 사람들을 되게 행복하고 무사했어요. 그날을 되게 뭐지? 좋은 날로 만들었어요. 하하! 하하하! 하하하! 봐etsub feel esther to be the queen at this time to save the jewish people from death. true or false? 정답은 5 오늘 끝났네요 우선 얘네들 말고 제가 다른 애들을 준비했어요 소개시켜줄 때 한 마리를 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근데 한 명은 못 봤을 거예요 네 네 여기 다 데리고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누구게요 네 맞아요 캔디에요 안녕 나는 캔디야 얘는 구체관절 인형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얘도 되게 구체관절 인형처럼 관절이라도 움직여서 엄청 좋아요 네 하고 다른 애들도 설명해드릴게요 아이고 얘는 얘는 소랄 어른이예요 흐흐흐 얘는 소랄아 어른이예요 네 하고 얘는 유희라는 애고요 얘네 다 봐 보신 적 있죠 제가 한 번 여기 다 본 적이 있거든요 얘는 얘는 제가 되게 오래됐던 친구예요 얜 제가 3살 때부터 어 같이 다녔어요 3살 때부터 만난 친구예요 뚱이예요 그 근데 뚱이 말고 제가 뷰티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뚱이가 낫나요 여러분 그럼 댓글로 말해주세요 어 뚱이가 낫가요 아니면 유리카가 낫가요 원래 얘 이름이 뚱이잖아요 근데 유리카도 괜찮은 것 같아서요 유리카나 뚱이로 뚱이나 유리카 중에 뭐가 더 예쁜 이름인 것 같은지 한 번 댓글로 어 달아주세요 네 네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른 애들은 없니? 나도 있어 안녕 얘는 그냥 바비인형이에요 안녕 안녕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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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맞다 하고의 소사랑 유리는 쌍둥이랍니다 안녕 흥 나도 안녕 안녕 tah 그념 나 감사합니다.